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김 기자,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딸 있으시잖아요. 혹시 뭐 선물 준비하셨나요? 네, 아직 준비 못했고요. 방송 끝나고 오후에 퇴근하고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. 자녀들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유독 요즘 이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주식인데요. 아이들 이름으로 직접 주식을 사주려면 계좌부터 필요하겠죠.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되는 신규 계좌가 최근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만 해도 3만 4천 건 정도였는데요. 연말에 6만 9천 건을 넘더니 올 2월에 2배가 가까운 13만 4천 건까지 늘어났습니다. 물론 이렇게 미성년자들의 신규 주식 계좌가 늘어난 건 최근 가족들의 계좌까지 모두 동원한 이 공모주 청약의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. 뭐 어쨌든 이렇게 자녀 계좌를 만들어두고 주식이나 공모주를 넣어두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져서 경제 공부도 되고요. 또 대기업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투자의 목적도 있겠죠. 그런데 주식은 눈에 사실 보이지 않죠. 그래서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. 네, 요즘 진짜 주변에 돌아보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식 이렇게 하나씩 사주는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 금융실명제잖아요. 그러니까 통장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녀들 주식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? 그리고 증여세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. 먼저 미성년자의 계좌는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. 부모 한 명과 자녀가 함께 가야 하고요. 필요한 서류도 꽤 많습니다.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도장 그리고 함께 가는 부모의 신분증도 있어야 합니다. 증권사에 가서는 국내 주식 외에 해외 주식도 거래하고 싶으면 이 부분도 꼭 말씀을 해야 하고요. 부모가 자녀의 증권 계좌에 현금을 보내줬다면요. 이 증여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. 국세청에서는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.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4천만 원의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징여세가 나오지 않는 이 적은 금액을 자녀에게 줬더라도 징여 신고는 해야 하는데요. 자녀의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참 오늘 어린이날인데 보통 어린이날 하면 놀이동산에 막 야외에서 아이들 막 뛰어노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겠죠. 네, 어린이날이 공휴일이기는 하지만요. 그래도 집에 머무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. 부모들에게 이번 어린이날 뭘 할 건지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는데요. 집에서 그냥 쉰다거나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부모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. 또 야외로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몰리는 놀이공원이나 박물관, 영화관 같은 곳을 가겠다는 가족들은 거의 없었고요.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가족과 여행이나 캠핑을 간다는 답이 1위를 차지했고요. 영화나 뮤지컬을 보겠다 또 아니면 놀이공원에 간다 이런 가족들도 꽤 많았습니다. 코로나19가 어린이날 풍경도 많이 바꿔놨네요. 네, 그래도 뭐 다들 좀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우리 어린이날 얘기했지만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한 날도 있잖아요, 어버이날. 혹시 김 비자는 어버이날 선물 준비 좀 하셨습니까? 네, 저도 현금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현금을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실제 그렇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예상하신 대로인데요.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지도 여러 업체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. 모든 조사에서 이 현금 선물이 압도적이었습니다. 한 온라인 쇼핑몰 조사에서는 현금을 받고 싶은 부모가 전체의 60%를 차지했고요. 반대로 자녀들이 주고 싶은 선물도 현금이 64%나 됐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뭐 돈이 티슈처럼 나오는 용돈 박스 아니면 현금을 하나하나 넣을 수 있는 용돈 계란판 등이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또 부모들이 이 현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싶다고 한 건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. 자녀들은 현금 외에 건강식품과 의류 등을 사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김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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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